내가 떠나면 누가 순해갔냐? 난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넌 못 살잖아 나는 평생을 태주의 옆에 있었지만 태주는 평생은 나의 위에 있었다 나도 좋아해 이런 것 좀 그만해 자극 좀 그만하라고 진짜 부탁할게 I see you 이룰 수 없는 시간에 And I feel you 이제 잃어버린 내 맘속에 또 멀어지는 너의 등 뒤에 떨어져가는 슬픔을 느껴 너를 볼 수 없는 내일이 찾아와도 참아야 하겠지 태주는 아마 이별을 겪어봐서 나보다 먼저 알았을 것이다 뭐가? 모르는 척하지마 너 진짜 네 멋대로구나 어, 그러니까 잘난 네 감정 뭐냐고 말해? 갈게요 갈게요 나는 15년 동안 네가 일본에 가 있었던 그 일주일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했어 갈게요 네 행복 개사트롤롤레 너 없는 이곳에 나 술 쉴 수 있을까 개사트롤롤레 멈출 수가 없어 기다려줘 기다려줘 너 없는 집에서 슬픔에 갇혀서 다시 볼 수 있겠지 언젠간 돌아온 그날을 기다려 죽여라 이 동안 같이 있을 때가 만지로 치고 무릎을 떠날게 한글자막 by 한효정